오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영혼의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에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한 이런 모습의 우리이지만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인이든個人이나 가정이든 자기가 앞에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때는 몸이 힘들죠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였든 간에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아서였든지 여러 가지 이유여서든 어느 정도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요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듭니다 2018년도 우리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때마다 열심히 달렸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가 있었을 텐데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가 있었을 텐데 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중보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믿음없음을 자기가 볼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할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뻤든 슬펐든 좋았던 힘들었던 오래의 모든 시간들을 스쳐 지나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시간 이 자체는 일단 우리들의 삶이 바르게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정답입니다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힘듦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얻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앞으로도 새 힘을 내서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힘을 내서 살 때 우리와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힘을 내면서 살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은 더욱더 가까워져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힘을 내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오늘까지 달려오신 우리 성경은 성도님들 앞으로도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때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힘을 받으면서 바른 길로만 바르게 달려가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만 달려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경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힘듦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선 성경에선 능력으로 대처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 보통 자기 인생을 말할 때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다이탈이 자신의 인생을語る 때 저는 인생은 나가나가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멋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하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은 선한 싸움의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스펙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다고 그래 영적으로 싸우는 삶을 하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권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더 성령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을만 하는 겁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보금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예수 보금을 전환하는 일이 사명으로 있다고 한 번에 막 12명 전도하는 그런 출장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50명씩 전도하는 토목고 사모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출장에게 어떻게 학교 12명을 데리고 왔니 그래서 거창한 전도 방법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간단한 거더라고요 같이 교회 가서 밥 먹자고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 성극을 하는데 나 보라고, 나 보라고, 나 보러 오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온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앞으로는 성극에 다 나와야 되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봐 보십시오 다 누구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할 겁니다 입이 있으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10편 23편에 써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 이 고백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쓸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 하나님이 주신 승리감을 맛본 사람 그 사람 다비가 같은 사람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고요 10편에 23편에 다윗의 고백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자고 세상 무서워서 싸워보지도 않고 사람 무서워서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합니다 모든 모양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다 피해버리고 그러면서 영적인 승리감 한 번 느끼지 못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십시다 다윗의 믿음을 가십시오 야마구치 다비데 되십시오 오 다비데 되십시오 다비데 되십시오 다비데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영적인 싸움 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니까요 꼭 이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 우리의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은 거야라고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1년 1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요 한 해 한 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걸음 그 거리 달려가야 된다고요 내가 달려가야 될 거리가 있는데 영적인 거리가 있는데 남아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달려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고 넘어져 있고 이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도 인생 마지막에서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하루의 마지막 때 오늘 참 열심히 달렸다고 내 자신에게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2018년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쯤 돼서 그래 이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게으름 때문에 달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후회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할 거리라고 이런 삶에 쌓이고 쌓이고 한다면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 똑같은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 해 달려가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야 될 길을 다 마쳤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우리가 달려야 될 영적 거리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루하루의 승리가 없으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기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믿음을 지켜야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기 위해서 믿음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인생의終わる頃에 제가 욕심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믿음보다 자신의 욕심을 지켰다면 믿음보다 죄를 지켰다면 영적 싸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선한 싸움 이길 수 없는 거고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오늘 하늘을 되돌아 봤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였지 않을까 말이죠 2018년 동안에 있었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선한 싸움에서 이겼을텐데 내가 달렸어야 할 모든 길을 달렸을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믿음 지키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이지 않나 우리가 생각나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감사 시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인내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 시간들도요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회하는 삶 살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있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며 사십시다 이게 가장 행복한 삶 아닐까요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인 승리를 하면서 사는 삶 우리 삶에 후회가 없는 삶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 이것보다 더 좋은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서부터 큰 믿음으로 또 달려가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을 미리 당겨서 받는 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삶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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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